안녕하세요. 수능 일본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화면에 모여계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수험생을 앞둔 수험생 생활을 앞둔 고3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야지 라고 용기를 내신 N수생 분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면요. 그만큼 모두들 불안하고 뭔가 걱정도 많아 보이지만 그래 도전하자라는 패기도 정말 긍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까지 챙기고 그것도 일본어를 선택하려고 오신 여러분들께 저도 뭔가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길라잡이를 드리려고 이 화면을 준비했어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본어 구성, 수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두 번째로는 1등급을 얻기 위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 이제 일본어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지? 그 학습 시기라던가 진도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학습 시기와 진도율을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내용 같이 숙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원하는 결과 얻으시도록 저도 역시 열심히 달려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능 일본어의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험지에 1번부터 30번까지의 총 30개의 문항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돼요. 자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자와 어휘 내용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가타카나 어휘, 스펠링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자 그리고 기본어휘 올바르게 히라가나로 읽을 수 있는지 쓸 줄 아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쓸 줄 몰라도 괜찮아요. 이 한자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로 히라가나로 읽을 수만 있는 정도로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6번부터 그리고 26번까지, 6번부터 26번까지는 문화독해 그리고 의사소통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실은 1번부터 5번까지가 끝나고 곧장 6번부터 독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긴 지문 때문에 억억 하시는 분들도 더러워 있어요.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난화됐습니다. 완화됐어요. 따라서 긴 지문이라 할지라도 쉬운 어휘와 쉬운 문법이 들어간 그런 글들이 나옴으로 아는 단어에만 밑줄을 그어가도 충분히 내용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긴장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저랑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 다 맞는 점수를 얻는 문항으로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소 문화독해 같은 경우가, 특히 독해 같은 경우가 시간이 걸려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인가요? 바로 상황별 소통, 의사소통 파트의 문항이 좀 더 확대됐습니다. 어휘처럼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영역이거든요. 따라서 문자어휘도, 의사소통도 여러분들이 조금의, 아주 조금의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확보해 놓는 점수 꼭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문법, 문형일까요? 자, 27번부터 30번까지 27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이 바로 문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핵심 3품사라고 하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동사, 형용사, 그리고 나형용사가 됩니다. 동사, 형용사, 나형용사 이 세 가지의 핵심 품사에 대한 문법 접속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진 표현들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가장 난이도가 완화된 것이 바로 문법, 문형 파트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저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6번부터 26번까지 그리고 27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두 번째가 바로 1등급을 얻기 위한 커리큘럼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중에 수능을 위한 강의는요. 스텝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스텝 시리즈는 스텝 제로부터 3까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일단 스텝 1에서는 개념 강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개념이 끝이 나면 이것을 좀 더 심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즉 27번부터 30번이 가지는 내용을 스텝 2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스텝 3로 가서 실전 유형으로 갑니다. 기출도 풀어보고, 제가 만든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제 문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스텝 1에서는 문자 어휘, 당연히 암기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도 공부하고 기본, 의사소통, 인사 표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문화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기본 3품사, 아까 기억나시죠? 동사, 형용사, 나형용사라는 3개의 품사의 기본 개념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7번부터 30번 문법 문항에서 요즘 이 기본 3품사의 어미 활용은 스텝 1의 내용만 들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조절이 됐어요. 실제로 24년 수능에서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화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27번부터 30번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법의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사의 쓰임일 겁니다. 그 조사도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모두 정리를 해드렸으니 스텝 2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역, 수동, 추측 표현, 자타동사, 경호도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으로 이 문법을 우리에게 묻고 있구나를 파악하기 시작할 건데요. 본격적인 문제 트레이닝은 바로 스텝 3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스텝 3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유형별 기출 그리고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3개의 모의고사로 최종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굵직한 진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병행할 수 있는 강의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내가 일본어를 처음 시작한다.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일본어를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은 고등학교 때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반드시 스텝 제로의 강의를 듣고 스텝 1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문자가 헷갈리거나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서를 보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단어가 외워지지 않겠죠. 따라서 반드시 왕기초 강의 스텝 제로를 보시고 단순히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발음규칙 이외에도 문장의 기본 구성과 그리고 여러가지 단어를 외우는 팁 한자의 정보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7일 완성, 일주일 완성 프로젝트거든요. 반드시 스텝 제로를 듣고 스텝 1으로 오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스텝 3를 볼 때쯤이면 아 내가 이 문법에서 약하고 저 문법은 더 헷갈리고 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한참 상대평가 시절 즉 문법이 너무나도 어렵게 나오던 시절에 제가 약점노트, OX 혹은 재수없는 약점노트라는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OX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노트 같은 경우 문법적 지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약점노트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고 스텝 제로는 반드시 듣고 스텝 1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늘 항상 질문 게시판에 단어 어떻게 해요? 단어가 안 헤어져요. 한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휘 걱정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휘 책을 만들고 그 어휘를 또 함께 외울 수 있는 어휘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강의가 바로 내신도, 수능도, 어휘도 이것만 봐라! 라는 강의였는데요. 바로 이 강의를 스텝 1에서 형용사, 형용사 진도가 나갈 때쯤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스텝 제로라던가 형용사 이전 단계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단 놔두시고 스텝 1에 형용사 진도가 나갈 때쯤 아 어휘를 좀 보충해볼까? 혼자 외우기엔 너무 버거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선택적으로 수강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시기와 진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 이렇게 됩니다. 겨울방학이 있고요.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자 여러분들이 이 진도를 밟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겨울방학부터 4월 말까지 왕기초와 개념 강의를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겨울방학에 조금 끌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끌어 끌어서 미리 왕기초와 개념 강의를 미리 미리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끌어당긴다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겨울방학 동안 스텝 제로 원래는 일주 완성 프로젝트였었잖아요. 그런데 100% 암기입니다. 자 암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텐데 같이 병행해서 하려면 좀 시간을 많이 잡고 방학 동안 스텝 제로 하나만 끝내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4월 말이 끝나면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는 심화학습에서 이제 문법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화학습에서는 이제 슬슬 문항도 풀어보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그 풀어본 문항으로 이제 나의 실력을 가지고 문제 트레이닝하러 8월부터 10월 말까지 즉 수능 전까지 파이널 실전 유형 스텝 3 강좌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스텝 3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저는 모의고사가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저의 해설 강의 즉 6월 9월 수능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스텝 3를 대체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따라서 문법 트레이닝 문제 트레이닝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텝 3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강의를 업로드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끝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휘 공부하시면서 8월에 업로드 되는 새로운 강의를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휘 심심할 때마다 한 장씩 한 페이지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당연히 1등급이죠. 1등급 당연히 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